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분테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JCN 시스템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33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오후 4시 1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CN 시스템 오늘은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약간 여기서 자리를 한번 잡아주려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JCN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CN 시스템 한번 보시면 오늘은 이제 외인하고 기관계 금융투자에서 좀 매집이 들어오고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차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외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7750원에서 8250원 정도 이 금액대로 좀 나와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구요.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8700원에서 9200원 정도 사이에 좀 매집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향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만약에 아래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JCN 시스템 한번 종목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IT 마케팅 전문 업체고 메인보드 그리고 VGA 파워 서플라이 VR 뭐 이런 거 등등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시가총액은 1747억 원이고 현재 시가는 0.44%으로는 9,140원에 마감했습니다. 종목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 분석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때 흑자전환 했죠. 흑자전환을 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순위 같은 경우는 거의 11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비중이 3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좀 파악이 돼요. 4분기죠. 4분기 때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ROE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11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했죠. 어쨌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좀 메꿔진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단기순위익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순위익률이 일단 올라갔죠. 영업이익률하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고 부채비율은 오히려 더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올랐고 매출 원가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을 잘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8%나 올라갔습니다. 관리비나 이런 거는 사실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분연항 한번 볼게요. 지분연항 보시면은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최대주주와 기타주주 제외한 나머지 시장 유통되는 물량이 유동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주식이 시장에 천만주 정도 가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주가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급등락이 심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배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대표가 30% 이상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본유보율이 굉장히 높네요. 높아졌네요. 자본유배율이 900%입니다. 900%면 기업이 만약에 힘들거나 이럴 때 이 자본유보율이 높으면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업을 회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가 지금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우선적으로는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좀 일단은 목표가로 한번 잡아볼게요. 9,800원이죠. 9,890원 이 저항선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일단은 사실 여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8,200원 8,200원 부근 여기 이제 박스권 라인하고 여기 부분 라인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8,200원 부근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주냐 잘 잡아주냐 아니면은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하락 흐름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그거는 다음 주까지 어떻게 차트가 흐름으로 이어질지를 한번 우선 보시고 나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이션 시스템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드릴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